박영태 간신님 장시간 동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보탈이 몇 번 났어요? 박수 좀 주세요 하난밤아가씨 타이틀곡이네요 하난밤아가씨를 부르신 우리 박영태 간신님 박성화 주세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한강만 번번에 아름다운 해 하여울 수 있고 넌 서울랭은 어디에서 소식 한번 더 오실까 하여울 수 있고 넌 하여울 수 있고 넌 아멘 아멘 전화 한 번 넘어서뤄고 사망상 벗소리가 졸림이 울려 빛나귀의 약물을 보여줘 이래 이래서 내리지 않아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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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